3라운드! 옷 입으며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옷을 입으며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한다! 순례가 눈을 떴을 때 움직이면 즉시 탈락! 옷을 완벽하게 입은 채 2분 안에 3명 이상 꼬리인 지점을 통과하면 미션 성공!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이상해 저거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해?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거즈가 못됐어! 캣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zn. 이거 뭐야! 날라다녀요, 씨! 사람이 본다 소원은을 아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개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아 던주야 개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던주야 개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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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 줄었어요 아 아 아 아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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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루 어디있어 피카루 아 개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원인 개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정신 잘 잡지? 대박이다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채연 언니 귀여워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거? 왜 만두팡이 있어?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아! 바위에 탈락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아! 다리 안 고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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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플러 꽃이 피었습니다 파이팅! 나이스야 이제와 언니 나이스야 이제 형님! 파이팅! 너무 다친다 야! 야 tout 야 우리 너무 웃겨 역시 감소 감소 왜? 3명 안 됐어? 2분이 지났대요. 3명 다? 네.